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포항시는 이 같은 협의회의 결정 등을 종합해 롯데측이 신청한 대규모 점포개설 등록서를 반려했습니다. 대형마트가 입점할 수 없게 된 결정적인 배경은 꼭 필요한 지역협력계획서, 즉, 극도시장과 중앙상가상인회 등 3개 상인회와 합의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복합상가에 들어선 호텔은 7,80% 투숙률을 보이면서 운영될 것으로 보이지만, 시행사인 STS 개발은 채권단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복합상가 내 대규모 점포개설 등록 신청과 반려는 이번이 네 번째. 사업자가 계획을 수정해 다시 신청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점포개설은 사실상 쉽지 않게 됐습니다. 포항시가 전통시장 상권 보호에 힘을 실어준 만큼, 이제 상인들이 서비스 개선과 청결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 짐을 안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군위에 사는 82살 이모할머니가 야생 진드기에 물린 뒤, 무기력증과 발열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이틀 만인 지난달 31일 숨졌습니다. 올해 경북에선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환자가 2명 발생했는데, 나머지 1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야외에서 일하거나 활동할 때는 야생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피부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지역본부는 하반기 긴급경영안정자금 140억 원과 창업기업지원자금 210억 원 등 중소기업정책자금이 늘어나 대구경북에서도 890억 원 정도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메르스 피해기업 지원에 쓰이는데, 발생지역이 아니더라도 매출이 10% 이상 줄어든 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의 본사를 두고 있는 종합홈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이 오늘 범호동의 한 아파트 상가에 연면적 9,200여 제곱미터에 이르는 지역 최대 규모의 대형 가구 전시 판매장을 열고 영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번 대구점은 전국 7번째 점포로 2011년 문을 연 부산센텀점에선 500억 원 이상의 연매출을 올리고 있어 지역 골목 상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DGB 금융지주는 올해 1분기와 2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2,500억 원이고 순이익은 2,07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영업이익은 47%, 순이익은 56%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DGB 금융지주는 상반기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와 비우호적인 시장 환경에도 대구은행 비자 수익이 늘고 DGB 생명을 인수한 효과가 나타나 실적이 좋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원수 검사 항목을 190개까지 확대해 상수원 수질검사를 하고 성주대교 지점에 매일 17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지금까지 독성물질이 발견되지 않았고 맛이나 냄새도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연무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